사랑해 하나님. 23년 00월 00일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과 그 가족들 위하여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합심하며 합심하여 기도를 보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불안한 수업환경도 극복하고 심리적인 안정과 평강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다니엘의 총명함에 여호수와의 담대함을 주셔서 수험생들이 차분한 평강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앞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성실하게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수능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진학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수능생들이 지혜에 샘이 넘쳐나 현명함으로 시험을 치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을 헌신적으로 빌바라지하며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총동원한 부모님과 가족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학부모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수고한 그 모든 손길들 위에 지치지 않는 힘과 헤쳐 나아가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남은 기간 수험생이 지치지 않는 스케줄로 체력관리를 잘하여 시험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모든 시험을 평안하게 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예수님의 평강이 수험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 잘 치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 결과에 담대히 좋은 소식을 기다리게 하셔서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면접시험에 담대하게 임하게 하소서. 부족한 자에게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